10년 전에 몇 포기 가져와서 덤덤덤덤 심어 놨는데 이렇게 많이 번졌네. 여기도 뭐가 많네. 뭐지? 뭐가 이렇지? 돼지가 이걸 꼭 먹었는데 참 신기하네. 사람이 짜렁... 사람이 짜렁긴 안하고... 수원은 자주 넘어와야되지. 1m은 되겠다. 1m. 봉지가 작겠는데? 많이 번졌네. 이제 못 가져가게 해야 되겠다. 5% 어? 뭐야? 제가 뒤에 연기가 안다. 연기는 안 돼.